네 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자켓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재 스타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팔과 가슴판 등판에 고속을 이렇게 다 갖다 붙여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톤은 미싱하지 않으면 좀 떨어지는거라 여기 미싱을 다 넣어서 견고하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핏감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합니다 카라 달고 카라 위에다가 또 보석 좀 달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예쁘게 해서 완성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